누가 제일 불행한가? 슈퍼불행 케이 야, 저 불행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오오, 짠! 아니지, 이거! 아니, 이건 아니지! 낯짱을 뜨자, 그냥 우리가! 타르륵야! 나 지금 이번 달에 112만 원 벌었어 태... 태어날 때부터 100? 100원도 없었다 알아요, 그럼 제가 음악 포기하고 저기서 치중 수준한 춤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야, 근데 신난다 끝없이 이어진 길을 치중! 짠! 과연... 검지.... 스페어 사장님... 6 1 3 , 과연...